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은 혼조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아무래도 후방 주의할 종목들이 꽤 많이 보이며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볼까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SKC를 선정을 했는데요. 꼭 SKC뿐이 아니라 오늘 2차전지 관련 종목건들이 대부분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SKC가 8% 정도 하락이 나왔고 삼성 SDI도 4% 정도 하락이 나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각이 변화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SKC 같은 경우 약간 실적 피크에 대한 논란이 좀 있죠. 그러니까 SKC가 동박 사업 부분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실적을 견인한 건 화학 부분 사업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IT 소재, 약간 반도체 관련된 사업 부분인데 화학업황 자체가 워낙에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도 좋을 걸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SKC도 좀 피할 수가 없었다. 물론 실적이 감소된 건 아닙니다만 그런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되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동박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성장성, 미래 가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최근 주가가 작년에도 많이 올라왔지만 올해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상당히 반영되어 있지 않냐라는 약간 그런 부분들의 증권사 리포트도 좀 나온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어저께 이제 LG화학이 먼저 외국인 대규모 매물이 나오면서 금락이 나왔고 오늘 그러면서 또 삼성, SDI든지 다른 LNF든지 2차전지 관련된 종목 같이 하락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것이라서 일단은 주요 지지선 이탈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열어놓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대장주들도 그렇고 SKC도 그렇고 좀 하락폭이 커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로 이런 추세로 이어질지로 봐야 될까요? 뭐 저는 그렇다고 해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 끝났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최근에 보시면 수납매 반등세가 나왔었고 그러면서도 좀 많이 올라왔던 종목군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차익성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라면 저는 SKC가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일단은 13만 원 초반에서 어떤 지지력을 좀 확보할 시간인지 필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다른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최근에 조정이 나온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기간 조정이 들어갈까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좀 반등을 좀 확인하고 추세를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까지 보는 건 아니죠. 그렇죠? 주의해야 될. 그렇죠. 저는 단기적으로 한 9월 달에 일단은 조심스럽게 보고 그리고 나서 9월 말 정도의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재접근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SKC, 이달은 조금 주의하자라는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효성중공업 볼까요? 네. 최근 이제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뭐라 그럴까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고점 논란이 좀 있으면서 한 지난주부터 혹은 지지난주부터 주목을 받는 게 수소 관련된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신재생에너지 혹은 미래에너지 관련해서도 약간 수납매가 나오고 있는데 수소에너지 관련해서는 그동안 좀 이슈가 좀 많이 적었었던 부분들이 최근에 다시 좀 관심과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또 다음 주에 현대차 그룹이 먼저 시작을 하면서 다른 SK라는 다른 그룹주들도 이제 그룹사들도 수소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어떤 비전이라든지 정책 이런 부분들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수소에너지 관련된 섹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조금 더 불러일으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것이 당연히 실적 연관성을 바로 연관되지는 않겠습니다만 효성그룹 자체가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쪽으로 해가지고 전환을 좀 많이 꽤 했고 그러한 부분들이 효성중공업 쪽으로 해가지고 큰 어떤 반사이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본연의 사업 자체도 상반기까지는 아주 좋은 실적 개선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업황 개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기대감이 높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 최근에 수주 모멘텀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걸 본다라면 수소에너지 관련해서 테마가 좀 불러일으키면서 효성중공업도 한 6만 5천 원대에서 8만 원대까지 한 V자 반등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어제 오늘 약간 조정이 나왔지만 저는 아직은 수소에너지 관련돼서 투자 수능이 끝난 건 아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이나 다음 주 중에 지지가 확인된다라면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저효과를 제대로 누렸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실적을 보면 2분기까지 굉장히 좋았잖아요. 3분기 이후의 실적도 역시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죠. 저는 3분기, 오히려 3분기, 4분기가 더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또 주가를 상승으로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그렇게 위험하진 않은 것으로 주의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그런 종목으로 지금 주목하셨습니다. 그럼 내일 장, 이번 한 주의 장 막반인데요.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이번 주는 엄밀히 따지면 지난 8월 31일 화요일에 상당히 강한 상승이 나온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죠. 오늘 약간 조정이 나온 것은 있겠습니다만 이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시장이 비관적으로 흘러간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흐름은 결국 모멘텀이 없는 장세가 나오고 있고 또 8월 달에 많이 하락한 부분들에 대해서 순환매의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었다. 이번 주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까지의 이런 모습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 자체가 강하게 반등을 보여주다기보다는 상승을 하더라도 1% 미만, 또 하락을 한다고 해도 1% 미만, 한 며칠 정도, 일주일 정도는 조금 더 그런 모습이 보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순환매의 반등이 마무리 분명히 진입해 있고 외국인들이 여전히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일에는 약간 월말 윈도우 디지털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제외하고 난다면 전체적으로 매도 강세가 그렇게 꺾였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거기다가 기관들마저도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확인하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 패턴을 보여주는 종목이 별로 없다는 걸 본다면 반등을 주고 있을 때 일단은 현금화를 하시고 나서 좀 다시 한번 재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은 주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현금화 전략을 갖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말을 앞두고는 조금 관망세로 좀 짙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 마무리 우리 예상 지수밴드로 할까요? 네. 오늘 고점 언저리 한 3,190포인트 정도가 오른다고 한 상승으로 보인다 그러면 상승 고점대라고 생각하고 있고 상승 밴드라고 생각하고 있고 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3,150포인트 정도 선을 좀 주의하게 지켜지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3,200을 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도 봐주셨습니다. 오늘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